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직전 경주 못 바라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자 7번마 경상 킬덤 7번마 경상 킬덤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도 놓고요 대가리도 놓고 자 규력 천방 두 번만 썬더프린스에다 때립니다 7번 9번 7번 9번 선두로 9번 썬더프린스 바깥쪽에서는 3번 그린 페이스타입니다 9번 3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이때 외곽에서 7번 정상 킹덤입니다 7번 정상 킹덤이 안쪽에 있는 발들 모두 넘어섭니다 7번 정상 킹덤 9번 썬더프린스까지 따라잡고 선두로 올라섭니다 7번 정상 킹덤 7번 정상 킹덤 가장 앞섰고 그 뒤를 9번 부산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쌍복식 10번 대가리에 7번마 닥터 팡팡에 때립니다 쌍복식 10번 7번 2위권 싸움에서 4번 월드 클래스 캣을 제친 바깥쪽 8번 야생화 여기에 외곽 취파된 5번 황우장사와 10번 원더풀 보브캣입니다 7번 닥터 팡팡은 선두고 쳤고 2위권 접전에서 10번 원더풀 보브캣이 바깥쪽에서 앞섭니다 7번 10번 5번 8번 7번 10번 8번 5번 3, 4위권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쌍복식 5대가리에 선입전기 펼칠 수 있는 6번마 암후루 쌍복식 5번 6번 5번 6번 남그리드 250m 단독선도 지켜내고 있는 5번 한강 클래스 이번 경주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 치고 나오는 6번 암후루가 안쪽에 2마리를 근수하게 지치면서 바깥쪽에서 2위로 부상했습니다 5번 한강 클래스는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암후루가 2위로 3위 싸움에서 안쪽 2번 바깥쪽 4번 2마리에 3, 4위 접전으로 결승선 5, 5, 5, 3위 6, 5, 5 Deus 6, 2, 1 6, 3,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